김재원 최고위원 모시고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선 만찬 얘기부터 좀 할까요? 만찬 참석자시잖아요. 만찬이 어땠습니까? 그런데 사실 만찬장에 가기 전에는 용산 대통령실 만찬이잖아요. 가기 전에는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하면서 그 상황이 좀 아주 꼬여버려서 이거 대통령실에 만찬을 가더라도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겠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왜 한동훈이가 안 간다는 얘기까지 막 돌을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6시까지 오라고 보통 대통령 만찬을 6시 반쯤 오면 한 30분 전에는 미리 가서 준비도 하고 또 그전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들 전부 와서 인사도 같이 하고 환담도 하다가 대통령 오시면 좀 우리가 나서서 맞아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5시 반쯤 현장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좀 그래서 6시 다 돼서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동훈 대표 계속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안 하면 큰일이다 싶은데 보니까 나중에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계속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20분 먼저 가서 기다렸다. 10분 늦게 온 거죠. 원래대로 하면 6시까지 오라고. 아니 대통령실에서 6시까지 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이는 참. 그런데 20분 먼저 가서 기다렸는데 뭐 이러는 거 보고 이거 참 정말 관점이 다르구나.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보수 진영 내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20분 먼저 가서 기다렸다 하니까 무슨 동네 이장님하고 약속해가지고 막걸리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게 우선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만찬 참석자들한테 통보를 보냈군요. 메시지를. 당연히 보냈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찬이 저는 처음에 갈 때는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만찬하는 데 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가서도 이거 무슨 초패왕 항우와 그 한왕 유방이 홍문관에서 만나서 만찬하는 그 홍문연 장면이 생각나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이제 장소도 좀 기왕이면 분수가 좀 있고 음악도 잔잔한 음악도 갈고 또 우리 당에서 온다고 조명까지 새로 설치해서 그리고 이제 그 장소를 대통령이 늘 이렇게 퇴근하면서 지나가면서 야 저기서 한번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한 번도 못하다가 그날도 그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또 여러 번 했거든요. 한 번도 못하다가 오늘 하게 됐는데 사실 그전에 좀 하려고 했는데 더워서 못했고 또 이거 좀 시간 지나면 아마 추워서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딱 요철이 야외에서 하기 좋다. 그래서 자기도 처음 해봤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어떤 참석자가 뭐 그 가에 물소리도 들리고 해서 시끄러워서 말 못해. 난 그거 트집 잡는 거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가서 앉을 때까지는 분수가 막 그 쫙쫙 나오고 하다가 시작할 때는 쫙 가라앉았어요. 아. 아니 그러니까. 트집 잡으려니까 뭐 별거다. 아니 이렇게 현장을 팩트체크를 해 주지 않으면 다 쏘아 넘어간다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그래서 이게 그쪽 장소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파인그라스라고 그냥 잔디밭 옆에 있어요. 거기에서 장소를 잡으려고 했더니 거긴 실내거든요. 실내니까 야외로 나오려니까 얘기밖에 없더라.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그래도 지금 지금 아니면 여기서 한번 식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정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배려한다고 만들었는데 그게 물소리가 나서 대화를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좀 충격받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좀 배려한다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가 농담을 좀 했었는데 지난번에 저녁 먹을 때는 그게 조리실 조리실하고 장소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이제 삼겹살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삼겹살은 이렇게 현장에서 구워야 맛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주방에서 들고 오니까 다 식어가지고 그때 내 삼겹살 맛없더라고 방송에다가 막 떠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음식 맛있었냐 하길래 그래 뭐 삼겹살 주던데 뭐 다 식어서 맛은 없지만 양은 많이 줍디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뒤에 조리실이라서 그래서 좀 일종의 바비큐 파티 하듯이 네. 그래서 조금 나은 거라고 저도 그래 이야기하고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좀 신경 쓰고 또 대통령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이야기하면서 저 초기의 표현이 오늘 사실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준비했다고 우리 한 대표 고기 좋아하잖아요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처음에 금투세 이야기도 원내대표가 지금 대표님께서 금투세 문제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가 좀 분위기도 하고 효과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런 취지부터 이야기를 쭉 이어가니까 대통령 또 원내대표 당대표도 그중에 뭐 몇 말씀 계속 하시고 이렇게 아 한동훈이도 말을 했나요? 당연히요. 뭐 저 여러 가지 완전히 삐져서 한마디도 안 하고 나온 것처럼 또 보도가 그렇게 돼가지고 아니 그래도 보도 중에는 제가 이제 처음부터 한동훈 대표는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말씀하셨고 해서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하신 말씀은 보도가 또 되었어요. 그래서 뭐 예컨대 나중에는 대통령이 그 아이스커피 마신다고 하니까 기침을 좀 많이 했거든요. 콧물 재채기를 좀 하는 거 보고 몸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니까 한동훈 대표님이 대통령께 굉장히 좀 맞춰주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원전 문제 이야기 뭐 다른 이야기 쭉 했는데 양자역학 이야기를 했다고 또 누가 비난하던데 양자 이야기하는데 무슨 놈의 그 대화를 하냐고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양자역학 분야 이야기하고 할 때는 이제 원전을 통해서 원전이 다른 나라에서도 원전을 폐기한다고 했다가도 AI 시대가 되니 전기 소요량이 워낙 많다. 그래서 다시 원전을 가동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께서 그 양자역학 관련해서 세미나에 한 번 갔었는데 사실 양자역학 아무리 들어도 내용을 모르겠더라. 모르겠는데 개념만 좀 외워가지고 아는 척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새로운 산업화의 추세 때문에 전기는 막대한 투자를 내서 앞으로도 더 전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원자력발전소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 세계 앞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수천 개가 지어질 예정인데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고 그중에 대한민국이 유력하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양자역학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웃었겠네. 그렇죠. 조금 웃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 거기에 하여튼 전부 다 대화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럴 때 아주 분위기 좋았네요 그러면 저는 분위기 좋았다 했다가 나가서 심지어는 어떤 당직자는 나는 가서 싸대기를 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참석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기 63빌딩 안 가본 사람이 63빌딩을 더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왔던 분들도 그 자리에서는 만면에 웃음을 띄고 있었는데 나가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달라지니까 저는 좀 사실 섬뜩했어요. 섬뜩했고 또 하나 이제 그게 몇몇 의원들이 아주 그렇게 주도를 하니 아 이거 꼭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밥 잘 먹고 나가서 대접한 주인 욕하는 그런 느낌 그거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하여튼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나빴다. 또는 뭐 싸늘했다 심지어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은 또 언론에 나가서 친윤계 의원조차 밥 먹기도 좀 버렸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동훈 대표님은 얼마나 잘 드시는가 이렇게 바로 앞이니까 딱 보니까 접시를 또 보기도 비우시고 이렇게 다시 드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식구가 시켜서 상추사로 가보니까 상추 한 봉지가 7200원이더라고요. 네. 상추가 비싸요. 배추랑. 요즘. 그래서 그보다 시든 거 하루 전에 들은 거 5천짜리 사가지고 왔는데 하니까 상추를 이렇게 컵에다가 꽂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추를 좀 먹어야 되겠다 이래서 상추를 빨리 이렇게 뜯어먹고 나서 보니까 리필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요즘 상추값이 비싸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 사람들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상추인심이 그렇게 싸나 뭐? 아니 고기는 좀 주던데 고기는 뭐 상추가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아이고 그렇게 그렇게 나름 저도 많이 드는데 그런데 분위기가 저는 뭐 그렇게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너는 대통령한테 체리 따봉도 한 번 못 받고 저 진윤이라고 욕만 얻어먹고 나 진윤 대접도 못 받고 말이에요. 심지어 상추도 대접 못 받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현장 분위기까지 꼭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우리 김재현 의원 3선 경험 하셨던가요? 그리고 청와대 수석도 지내셨고 그리고 지금은 당 최고위원이고 또 이전에도 최고위원이셨고 그러니까 이제 두루 다 징계도 당해보고 징계도 당해보고 두루 다 경험이 있잖아요. 대통령과의 독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이제 대통령 독대가 이렇게 말썽 난 것도 진짜 처음 봤어요. 대통령과의 독대가 역사적으로 말썽 난 거는 역사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하고 그 앞에 박정희 대통령을 독대를 했는데 그때 있었어요. 그 전에 막 투쟁을 하다가 독대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대학 다닐 때 김철수 선생한테 들은 얘기예요. 허퍼박자. 네. 그래서 그때 왜 그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서 쥐약 먹은 사람처럼 됐는지 하면서 이제 막 설명을 했거든요. 그게 7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은 당신이 대통령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조용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그게 이제 독대 이야기였고 그 후에는 왜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주례회동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뭐 독대합시다가 아니죠. 매주 화요일 날 가서. 정해진 날 가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다 일종의 말하자면 신뢰가 형성된 사이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주례회동이든 원래회동이든 또는 대통령이 만나서 차담을 하든 가능한데 이런 독대는 사실 대통령과 여당이 보조를 맞춰가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번의 상황은 이미 신뢰관계가 좀 깨졌다고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독대를 요구를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같이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께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가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어요. 그렇지. 또 계속 언론에다가 떠들었거든. 네. 떠들고 옆에 있는 분들도 다 이야기했고 우리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첫째는 지금 의료 의대정원 의료개혁 문제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2025년 지금 수시입학 전형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원서는 다 받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원점 재검토하자 내년에 모집하는 건 그거는 원점 재검토도 가능하다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지만 올해 재검토하자 지금부터 올해 거부터 하자는 거죠. 그럼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온 의료개혁 문제는 그냥 폐기하고 또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훨씬 더 크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도 인정을 하고 심지어 민주당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없는 것은 자명하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하는 것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지금 있는지는 언론이 다 터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라고 하면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엄청난 검토가 있을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이 문제는 사과를 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독대를 한다고 가서 요구를 해도 대통령께서 당신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독대를 하게 해달라 했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미루니까 많은 여론이 대통령이 그거 이래 시끄러운데 좀 만나주지 뭘 그래 편협하게 안 만나 주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만나서 들었는데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하면 민심이 기닫고 있다고 또 공격할 소재만 만들어주거든요. 그렇다고 들을 것 같으면 아니 한동훈 대표 독대하기 전에 해결하죠. 들을 수 있으면 지금 하죠. 아니 의료 25년도 의료 동결할 것 같으면 벌써 정부랑 의료계가 만나서 끝냈어. 네. 끝냈죠. 끝났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과할 수 있으면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독대를 하자고 하니까 이거 안 들어주면 이런 비난을 받고 들어주는 이유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조용히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 그래 만납시다 해서 이야기 듣고 사정은 이렇다 이렇다 그러면 막 이해합니다. 또는 그래도 내 이야기하고 한번 좀 경청해 주십시오 하고 나와서 일이 제대로 안 됐으면 가만히 있고 또는 나중에 시간 좀 지나서 사실 그때 이야기했는데 이런 대답이더라 하면 그 파장은 좀 적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니 안 들어준다 하면 내가 이런 비난을 받을 것이고 들어줘도 내가 할 말은 똑같고 그럼 나를 지금 궁지에 빠뜨리려고 이런 생각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나중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검찰에서는 같이 친하게 지냈지만 정치시작원은 그때부터 갈라섰습니다. 이것을 만천에 공개하려고 나한테 이런 일을 벌이느냐 망신죽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독대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오로지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을 자꾸 궁지에 몰아넣거나 망신죽이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만찬이 90분 동안 90분 있었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앉아있고 그 맞은편에 한동훈이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여기 앉아있고 저는 여기 있었고 한동훈 대표는 저기 그러니까 한동훈이 제일 당에서 대표니까 대통령 맞은편에 앉혔을 거라고요. 90분 동안 마주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이를테면 제가 좀 따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까 아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정말 할 마음이 있었다면 대통령님 근데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 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야기 좀 하시라고 하면 이야기하면 아유 뭐 그건 뭐 나중에 우리 둘이 따로 만나 이야기합시다. 예를 들어 그걸 끌어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정 안 되면 저 그 앞에서 대통령님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따로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그러면 필요 없어요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아니 그러면 뭐 예컨대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그럼 좀 따로 봅시다. 라고 한 5분이라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기 어려우면 그러면 내일 전화 다시 하라고 약속하자고 하든지 그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우리가 이제 한 10분 정도 정원을 산책하고 나중에 차 타고 가는 곳까지 갔었는데 거기에 무슨 대통령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께서 같이 가셨거든요 대통령하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에 옛날에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거 다 철거했고 그쪽에는 야구단이 와서 했었는데 나도 한번 쳐봤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하면서 하면서 이야기할 때 조금 기회를 봐서 대통령님 그리고 저 드릴 말씀인데 잠깐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 언제 오실 겁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죠. 그걸 굳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나와서 또 언론 프레이를 해버렸어.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불신이 자꾸 쌓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신의 비용인데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과연 나올까도 의문이고 또 독대를 신청한다는 말이 언론의 화제가 될 리도 없는 거고 이게 이제 그날도 대통령께서 이제 떠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막 정무석한테 기속말로 명마디 하더라고요. 대통령 떠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하필 제 한 1, 2미터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무심결에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차 타고 나와서 전화기 끊었다가 켜니까 언론인들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전화는 못 받고 그냥 이제 언론인 아닌 사람 전화 한 통 하고 네이버 검색을 쭉 하는데 곧바로 한동훈 대표가 다시 재독대. 독대를 요청했다라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동훈 대표 떠난 지 30분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그때는 그러나 보다 하고 전화기를 또 껐어요. 자꾸 전화가 와서. 또 한 30분에 집에 도착해서 전화기 켜고 보니까 홍철우 정무속에 전화가 왔어요. 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무슨 일인가 아마 틀림없이 오늘 고생했으니까 사람들 다 헤어지고 오늘 술도 못 마셨으니 용산 근처에 있으면 한잔 합시다 뭐 이런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했죠. 그런데 그 전화는 아니었어요. 다른 질문 문의하느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서 아까 대통령께 또 독대를 요청하는 보도가 있던데 이거 맞나요. 아까 내 앞에서 귓속말 하던데 그때 대표가 이야기했습니까 했더니 안 그래도 그러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홍철우 정무속한테 다시 독대하도록 해달라. 그리고 이거 언론이 공개하겠다. 두 마디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는 두 마디 밖에 안 했어요. 홍철우 그때 제가 약간 이상했던 게 홍철우 수석의 표정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특이하다 하고 그냥 집에 와서 전화했더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건 그냥 요청한 게 아니라 통보한 거네. 일종의. 그리고 이제 차 타고 떠나셨는데 아마 그때 이제 언론에 알려준 거 아닌가. 좀 이상했어요. 의원님 한동훈 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독대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 많이 없죠. 그런데 사람이 만나는 거는 그냥 여염집에 그냥 친구라고 하더라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만나야 무슨 생산성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돈을 빌리려고 해도 기분 좋게 가서야 빌리고 하는데 대통령은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이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께 만나 주십시오 할 때 대통령이 만나야 될 의무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머리 틀라고가 아니고 태어나서 처음이구만. 하여튼 그런데 의무라기보다는 의무자 책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 요즘 우리 당이 좀 이상한 그런데 의무 다 치자고요. 의무 다고. 그러면 의무가 있다고 치고 왜 만나려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해서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렇지. 그냥 나를 만나 주는 것이 당신의 책무야. 그러니까 안 만나 주는 건 당신이 지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나자고 했어. 그런데 안 만나 주셨으니 당신 나쁜 사람이야. 하고 끝난다면 뭐 그 이야기 할 수 있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대통령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께 지금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잘 되셔야 우리도 같이 공동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 이렇게 하셔야 좀 잘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려면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대통령께 좀 약간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해가 되지 않고 신뢰가 쌓이도록 해야만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덧든 말든 나는 내가 할 말 할 테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럴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정치 시작한 지 21년째 됐고 국회의원 2004년도에 39살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이 근처에 언저리에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제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처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못 봤어요. 그런데 하여튼 요즘에는 이게 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왜냐하면 대통령은 참 우리 아직도 대한민국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박사님 아시겠지만 우리 당의 회의실이나 대표실에 가면 보수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 보수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 전형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부터 시작해서 또는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공화당이죠. 민주공화당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진도 안 걸려있거든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부끄러워 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거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걸지 않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수진영이 지금 보수진영을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집권을 해서 그러면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강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당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할 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당신들이 집권하면 어떤 정치를 할 거냐. 그럼 지금까지 할 말이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처럼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처럼 산업화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처럼 민주화 시대를 연 민주화 대통령이 우리 보수진영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올려놨죠. 물론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서 세 사람 그러니까 우리 쪽도 세 사람 걸었나 뭐 그때 우리 그쪽은 두 사람 밖에 없을 때 우리 세 걸었나요. 이거 홍준표 대표 때부터 걸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쪽이 둘 거니까 우리 세 걸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런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많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요. 그런데도 좌파진영에서는 그분들을 막 성역화하고 신성화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라고 주장하고 그런 인상을 심어줘야 계속 집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존중하나요. 우리가 추도식에 가나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에는 가지가. 그거는 또 뾰로롱하고 달려가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추도식 에 거당적으로 갑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에 잘 가나요. 10월 26일 곧 다가오는데.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걸지 말지를 나중에 또 누가 또 시비를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당연히 걸린다고 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음에 또 집권하려면 당신들이 어떤 정치를 할 거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 정부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망하든 말든 죽든 말든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가서는 우리가 집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대통령을 그렇게 책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까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미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사과를 한동훈이가 대놓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인장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존영을 걸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에 집권할 그런 가능성도 별로 없고 또 집권을 하려고 할 때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비판 여론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좀 당내에서 이거 그냥 빨리 사과하고 털고 가자 이러는데 저도 사과하고 털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털어지냐고요. 뭐냐면 우리가 봤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보면 이런 문제를 좌파진행에서 막 정치 공세를 퍼붓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애매하고 어떤 건 사실도 아닌 것도 막 섞어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를 사과를 하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사실로 돼요. 우리가 과거에 봤거든요. 제가 정무석할 때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관계가 드러날 때까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보호하고 이겨내고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나서는 우리가 사과해야 되면 반드시 사과하고 또 잘못 알려진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에 대해서 법적인 평가도 하고 책임도 묻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털고 넘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건 최종적인 해결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그때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지금 그러면 다 망해도 좋냐 이야기하는데 사과하면 더 망한단 말이죠. 그렇지. 이게 정치적인 사과라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지옥문을 여는 첫 단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그냥 사과해라 사과해라 하는 분들은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릴 수 있으면 지금 단계는 사과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절대 안 된다. 지금은 절대 안 된다. 지금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공천 떨어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부 김건희 여사 때문에 내 공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그러는 얘기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노반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나도 떨어졌는데 공천. 제가 그래서 명 씨는 명세빈 씨 밖에 모르는데 명태균 씨 부분을 몰라서 공천이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공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공천 떨어진 사람 모아서 물어보면 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누구 때문에 떨어졌고 누가 돌봐주고 누가 저쪽 밀었고 지방의원 공천 끝나도 다 그러고 하거든요. 그걸 다 모아서 지금 관계없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처럼 완전히 확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특히 저는 이게 한동훈이나 한동훈 주위의 측근들이 공천 개입을 가지고서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는 것은 이건 정말 후합무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대표께서 한동훈 대표였고 비대위원장 또 보궐선거 때는 이준석 대표였고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분이 사무총장 장동혁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런데 공천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 아는데 제일 잘 알죠. 지금들이. 그런데 좀 약간씩 약간씩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자면 하여튼 사과를 하면 지금 명품백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다 드러났어요. 이제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문제잖아요. 그 문제는 검찰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검찰이 결정해서 기소하면 재판 받으면 되는 거고 무혐 처분하면 무혐 처분하는 대로 사과를 할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 문제는 일단 낙이 되겠지만 그다음에 주가 조작 문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대선 때 네거티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른바 이번에 방조죄를 유죄 판결을 받은 손모 씨와 김문희 여사의 입장은 전혀 다르는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쪽이 방조죄가 됐다고 해서 김문희 여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사태를 봐야 되고 나머지 분야는 사실도 아닌데 사실이 아니거나 맞거나 아직 전혀 증거도 드러나지 않는데 만약에 하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주가 조작이나 또는 공천개입도 다 맞는 것처럼 돼서 그다음에 당장에 주가 조작은 왜 사과 안 하냐. 사과해라. 그리고 공천개입은 이거는 범죄다. 특검하자. 계속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댓글창에 계속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총선 백서 문제인데 기자들이 한동훈한테 물으니까 나는 그거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랬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지금 총선 백서 tf에서는 장동혁이 사무총장이니까 장동혁한테 지금 사무총장은 다른 사람이죠. 어쨌든 사무총장한테 넘겼고 그러니까 서범수. 그리고 이게 당의 공식기구에서 만든 공식 발간물이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해야만이 당 예산이 집행이 돼서 발간이 된다는 건데 한동훈이가 그걸 나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게 어디 간 거냐 지금 쓰레기통에 갔냐. 그래서 이제 정식 의안으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관여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정식 의안으로 올리는 분이 이제 관여자. 누가 올리는 겁니까? 최고위 의장은 당대표이십니다. 그러니까. 의안은 당대표가. 실무적으로는 사무총장이 정리해서 올리겠지만 실제로 당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이거 이거 처리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이때 원래 또 비주류들은 당원부터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마땅치 않네요. 어쨌든 최고위에서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은 당대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 워낙 응원하는 문자들이 많아서 제가 다 일일이 못 전해드리니까 끝난 다음에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댓글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